2부에서 계속됩니다. 감염체들은 밤에 활동을 합니다. 하지만 낮 동안엔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죠. 그때를 틈타 놈들의 구조물을 제거하십시오. 뭔 일 있으나? 우망지원님! 광물이 더 필요해!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! 광물이 부족해! 저의 성aaa- 냄내자! 스플링! 반산로분 준비 완료! 무슨 일이죠? 네! 갑니다! 반산로분 준비 완료! 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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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.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저건 불이고 있어? 아! 녀석은 햇빛을 이겨낼 수 있어요. 우리가 직접 쓰러트리는 수밖에 없어요.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지 않으세요. 오셔 물! 마! 아 안 돼. 우선 그럼 꼭 잡아라. 목격증 oluş기 때문입니다. 동작을 쓰겠다고 해요. 동작을 시작합니다. 동작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동작을 이용하여 주면 동작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동작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동하기 하기는ее.. 절차를 대화하고있습니다. 밁지않없이 잊을 수 있게 된 정보가 등록되죠. 이러 말고 넉넉히는 단체 없이 통째로 다 돌아가려면 정보가 안 됩니다. 이곳은 제품대와는 이곳에 랜프다. 전체 공격도를 사용하면서도 시작되었습니다. 어! 스퍼드! ㄷㄷ 목표 달아주신 슬픈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